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한 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면역도 노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많이 다르게 면역의 노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젊어도 면역은 더 빨리 늙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좀 노력만 한다면 면역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책 면역의 힘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면역의 힘 소개와 함께 또 면역의 노화를 방지하는 세 가지 검증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면역의 힘은요 일북 출편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저자는 제나 마치오키 박사님입니다 저자는요 5살짜리 쌍둥이를 둔 엄마이면서 또 20년 이상 면역을 연구해온 면역학자입니다 그녀는 면역학자이자 과학자로서 평소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연구해 왔는데요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면역과 또 영향에 대한 그를 꾸준히 연재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면역의 노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면역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건강수명을 강조하면서 면역학자 윌리엄 프랭클랜드 박사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10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게 면역학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또 과학저널에 정기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후학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죠 이 윌리엄 프랭클랜드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좋은 생활습관들 때문입니다 사실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나이지만 더 중요한 건강수명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면역의 노화입니다 건강수명은 우리의 면역, 특히 누적 염증 손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기서 누적 염증 손상이라는 말은 몸에서 생기는 면역 반응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이러한 염증 반응이 점차 쌓여나가면서 염증 손상이 누적되면 우리의 면역의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염증 노화라는 특수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염증 노화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이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빨아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노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염증에 대한 영상을 전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염증에는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급성 염증의 증상은 바로 알게 되죠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은 별로 눈에 띄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피로감이 좀 있거나 또 약간의 만성적인 통증 또는 그저 몸이 불편하다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성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심장병,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일부 암 그리고 알찌메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면역 노화를 막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역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도한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의 혈액 속에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적당한 당분은 꼭 필요합니다만 과도하게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면 면역 세포는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우리 몸은 감염과 암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혈당 수치는 결국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되고 결국 면역계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도한 설탕,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면역능화를 막아준 두 번째는 바로 소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면역학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염증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스트레스를 감소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음식, 즉 과식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염증성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소식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80% 정도 배가 부르면 먹기를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정도가 면역능화를 막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적당한 식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면역능화를 막아준 세 번째는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사실 수면과 면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잔다고만 면역력이 천하무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잠을 못 자면 거의 즉각적으로 면역기를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요 자연사례세포, 즉 NK세포가 최대 70%까지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생긴 뇌의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 즉 신경 독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만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고 또 면역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숙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의 과거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나오는 면역의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은 면역력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작은 궁금증부터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기와 독감은 왜 겨울철에 걸릴까? 또 백신의 효과는 어디까지일까? 또 면역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천식 같은 질환들의 대처법까지 면역관리의 다양한 팁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면역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